현재의 날씨는 맑으라 오버 약간의 구름 이동 중 그러나 비구름은 아니구려 오버 알겠다 오버 여기는 현재 다행이노나 입 대빨 나와있다 오버 완전히 오리 주둥이 박탈 완전 삐졌구려 오버 나 그냥 집에 넘어서 영어 공부하면 안돼? 케빈씨 모시라 해서? 야! 너 또 출발하는 거에 사게 왜 그러니? 이왕 가기로 한 거 좀 신나게 가자 어? 그래 다혜야 이게 단순한 캠핑이 아니잖아 그치 니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생일에 빠지면 되겠어? 절대 안되지 바쁜 아빠도 이렇게 시간 내고 있는데 지금 어? 어 그럼 너 이거 안 가면 너만 손에 닿아 어? 아 맞다 그 빔 프로젝트 아시죠? 아 그 쏘는 거? 그 야외한 빔 프로젝트 그것도 챙겨줘요 네 다송이 캠핑용 우비 그것도 어디 찾아봐요 걔는 비가 오면 더 신나 아시죠 이제? 쭈니, 베리, 푸푸푸 쭈니, 베리는 꼭 이거 네네 내추럴 발란스, 오리지난, 울트라 그렇죠 그리고 푸푸푸는? 카니가마 보커 일본 개맥스 아 그리고 쭈니 개는 산책할 때 끈을 좀 길게 해줘요 그 놈은 사방으로 마구 뛰어야 되는 건 직성이 필요 그니까 다송이의 강아지 버전이 쭈니다 어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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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냐? 자식밖에 안 됩나. 이게 집에 누워서 하늘 보고 있는 거거든. 되게 좋아. 엄마, 엄마들 물 줄까? 기정아, 물 하나 줄까? 어, 텔레파시 땡큐. 음 네. 아, 파이팅. 아버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피. 야. 아